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12일 6일입니다. 이 한미동맹이 과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화됐다는 것은 아마 이 세계에서 역사상 한미동맹처럼 강건한 동맹이 된 적은 아무 국가도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미국은 이 조종사들 이 공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독자적으로 항상 작전하고 독자적으로 전술하고 독자 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 전투기 조종사가 한부대에 완전히 함께 있습니다. 탑관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한 부대를 형성하고 애국가도 아침에 부르면 애국가가 탁 나오면 그다음에 미국 국가가 탁 나옵니다. 함께 울립니다. 이 한미동맹 70년 바로 번영을 위한 동맹이다. 이런 제하의 글이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위용 지난 18일 한미연합공군기지입니다. 군산기지 전투기 경락고 비상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다다닥 하고 경락고 옆에 비상대기실 알러트에서 조종사하고 정비대원들이 군합발로 뛰쳐나옵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중국 러시아 전폭기가 침범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8분 안에 이륙하여서 대응하는 바로 그런 강한 훈련을 했었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실제로 최근 제주도 남방 카디즈에 중러폭격기들이 무단 진입하자 kf-16 전투기를 몰고 출격에서 이들을 쫓아내는 전술조치 작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미 공군대원들이 우리 측과 송수신하면서 작전을 뒷받침했습니다. 얼마 뒤 미 조종사들도 f-16 전투기를 몰고 한국 상공 비행하면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켰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는 카디즈 기준으로 정중앙에 위치해서 서남북뿐만 아니라 서북 동남북 상공도 대응 가능한 전략적 요충기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공군과 주한미군이 한미동맹 70주년 맞아서 이례적으로 군산기지의 한미 주요시설 내부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한미가 따로 자국시설에 있는 기지 일부나 전투기를 제한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적은 있지만 한국 미국이 함께 사용하는 기지 핵심시설을 기밀 해제한 것은 처음입니다. 군산기지는 한미공군의 연합작전이 이루어지는 국내 유일한 부대입니다. 경기도 오산이나 평택기지에서 한미공군 인원이 같이 근무하긴 하지만 같이 근무는 하지만 부대 자체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부대 같이 숙식하면서 같이 함께 부대 생활을 하는 데는 군산밖에 없습니다. 한국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양국전투기가 이제 나란히 활주로를 오르면서 연합방위태세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 바로 군산기지 뿐입니다. 한국 38전투비행전대 미군 제8전투비행단이 각각 kf-16 약 20대 f-16 약 40대 등 총 60대를 운영하면서 막강한 공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세를 뒤집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긴급 제공한 전투기 기종 f-16 60여 대가 항시 무장 출격 가능 상태로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는 듯이 이 전투기가 장전되어 있습니다. 땅 치면 바로 뜹니다.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을 꼽히는 5세대 최신의 전투기 f-22 랩터 또 미 해병대의 f-35b가 각각 올해 초와 지난해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 출격한 장소도 바로 군산공공기지였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국가 안보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한 군의 한미동맹을 완성한 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 미국 우리 한미동맹은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극자파들이 그렇게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안됐고 문재인이가 그토록 국가 파괴를 하려고 한미동맹 파괴를 하려고 했지만 안됐다는 사실. 도보다리에서 usb를 아무리 건네주고 했지만 그 내용이 아마 엄청난 국가 비밀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는 그런 해도 아직까지도 그 usb를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문재인. 하여튼 극자파들은 그들은 이념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전체주의라든가 이런 자기네들의 세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북 친중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한미공군이 연합태세를 하면서 국토방위를 하는 동안에 이재명은 뭐하고 있습니까 쇼단식 그리고 후쿠시마 생선 아마 벌써 자기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단식 끝나고 가서 생선 파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재명이가 벌써 먹었죠. 목포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 후쿠시마 반대 집회를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가서 회를 먹은 거 그게 신문에 데서 특필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선물 주인에게 방문했다는 기념 글도 써주고 말이죠. 이중인격자들의 그 모습들이 역력히 드러나는 바로 그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재명의 초상. 자 이재명은 언제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질 겁니다. 곧 사라질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